시청만 하는 예능은 끝났다! 라이브 소통 방송의 시작!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셀럽이 들어가면 비주얼을 뽐내주시면 돼요. 뭐야 이거 되는겁니까? 어, 녹화가 됐어요. 네, 됐고. 네, 귀엽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이게 들어갔어? 됐습니다. 이 팀의 비주얼답게. 오케이. 좋아 좋아. 날카로운 포털. 잠깐만. 오, 귀여워요. 청량미. 좋아요. 춤추는 보석. 앤디보이. 앤디보이. 왔다 우리 우. 마지막! 렛츠고! 대단해. 어머니가 웃을 때 찍을 때. 감사합니다. 와 이거 되게 힘드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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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맙습니다.